매든모비 신장 나왔다고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소에 감약형과 있을걸요? 어 나도 몰랐는데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어 어떤거죠 여러분들? 아 이건가? 5시가죠 방금 전에 올린건가요? 어 아 뭐지 이거? 잠깐만 여러분들 나도 오늘 이거 못봤는데 나도 못봤는데 좀 이상하지? 포탑에 가까이있는거 보니까 포탑에 가까이있는거 보니까 사람짓한거 같진 않는데 어 아 보니까 강식이 강식이 아 아 이거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걸 더블킬 당해주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이런것도 있는데 오오 어 어 잡았을까? 어 아 진짜 시켜야 새꺄! 내 미술! 내 미술! 아니.. 아니 저 밥 먹었었는데 존나 쎄네? 어.. 어.. 아 존나 쎄네요 진짜 응.. 아 이상한지 많이 했네요 여러분 최고에도 이상한지 많이 하네요 어.. 뭐냐? 뭐지 이거? 오빠 걸린거였나? 오빠 걸린거였나? 뭐지 이거? 아 이건 못봤는데 이거 못봤는데 이거 못봤는데 이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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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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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잠 당하지만 느낌이.. 그냥 올리지 않았을 걸? 어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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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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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 저도 이상한지 진짜 많이 했네요 진짜 사람 아닌지 나도 많이 하네 유상이야? 설마 아 이거 어디 있었어 이거 어제 문재인 이거 WK이야 이거야? 어 와 설마 개스해 뭐해 뭐 뭐해 병실 새끼야 너는 아 근데 정글도 진짜 병실에서 세 사람 죽이는 병실이었어 뭐해 어디 봐 아 아니 저거는 야 저때는 그래서 약간 병신이긴 했었어 쟤도 어